돈없는 목회자들을 무료로 돕는 서먼 다이제스트의 이선준 목사입니다. 그 본래 취지가 서먼 다이제스트를 하는 취지가 설교제를 흘뜯는 것이 아니고 무료봉사함으로써 격려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화요기도회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며 기독교 단체에서 특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힙받이라는 법회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마 다녀왔다는 보고금 마 갓 브레싱 올 땡큐 돈없는 목회자들을 무료로 돕는 서먼 다이제스트의 이선준 목사입니다. 그 본래 취지가 서먼 다이제스트를 하는 취지가 설교제를 흘뜯는 것이 아니고 무료봉사함으로써 격려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화요기도회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며 기독교 단체에서 특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힙받이라는 법회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마 다녀왔다는 보고금 마 갓 브레싱 올 땡큐 좀 더 문을 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 아멘